칼날 여왕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전혀 내가 어떻게 널 전투에서 이겼는지 아느냐? 저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빠르시니까요 아니 절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왕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화 구덩이에 있는 아바투루와 이야기해라 아바투루가 비결을 알려줄까요? 널 바꿔줄 거다 가라 이곳은 여왕님을 위한 방입니다 이곳에서 신경 경로를 집중시켜 활성화된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롭고 강력한 능력들이 눈을 뜰 겁니다 활성화된 능력을 이곳에서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줘 자가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줘 이미 고도의 문제 해결 학습 무리 통솔 다중 집중 능력 존재 추가로 근육 밀도를 늘리고 뇌 용량 확대했음 이제 동시다발적 상황에 대한 가설 수립 가능 인지적 유연성 확보 앞으론 모든 무리 어미의 그 능력을 추가해야겠군 군단 무리 어미의 역할과 관계없는 두뇌 용량 확대는 불필요 두뇌 물질이 늘어나면 추가 에너지 필요 또한 독립 성향이 증가함 이는 저그가 군단의 지도자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됨 시대가 변하고 있어 난 내 부하들을 최대한 위험하게 만들 거야 빨라 하나도 군 therapy 군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릴 막을 것입니다. 이곳은 뼈의 협곡입니다. 테란입니다. 테란 고르곤 전투 순영함이 공중에서 우리를 덮쳤습니다. 놈들은 끝도 없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저의 무리는 피 흘리며 죽어갔고, 자행성에서 테란을 몰아내겠다는 희망도 함께했습니다. 잠시, 갈귀 둥지야. 저거라면 고르곤을 격추할 수 있어. 둥지를 깨우기만 하면 돼. 여왕님, 협곡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르곤과 싸우는 데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술 작전을 펼친다면 어느 정도 병력 손실이 있다 해도 협곡을 지나갈 순 있습니다. 실패하면 군단은 끝이야. 넌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해, 자가라. 계획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라. 이 점막 종양으로 갈귀 둥지 옆에 종양을 생성하는 거야. 둥지가 깨어나기만 하면 워필드의 고르곤은 끝이야. 여왕님,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군락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군. 워필드가 이 협곡에 두 대를 동시에 투입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서둘러. 점막을 저 갈귀 둥지까지 퍼뜨린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그러면 갈귀 둥지가 깨어날 겁니다. 그걸로 고르곤을 봐. 가고 있어. 첫 번째 갈귀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었습니다. 저그 생체 물질에서 사용 가능한 정수 발견. 귀중한 유전자. 획득하면 칼날리 왕의 군단을 강화할 수 있음. 내 것. 깨어내라. 고르곤을 격추해라. 개발한 정수 발견. 고맙습니다. 이제 종말의 서막이 열렸다, 워필드. 완벽해. 이제 종말의 서막이 열렸다, 워필드. 알귀 둥지가 고르곤을 격추하느라 모든 생명력을 써버렸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잠시 지驚이 온척으로 총krit 운은 대기 productions 사퇴 접시에ender 일로 돌아올 후pe 땀들이지 마 두번째 보았습니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빨리 끝내자고. 군대는 멈추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님, 일벌레를 더 변태하십시오. 적과 교전을 시작하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할 수 있습니다. 두기 격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점막을 펼쳐라. 호르곤을 내보내. 캐리곤을 짓밟아버려.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어. 불렀어? 버터가 다짐을 지켜보는 도와되고, 이럴 때에게도 더 큰 도와되고 있습니다. 라면에는 더 더 큰 도와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강한 짓을 지켜보는 박스에서 마치고, 맥주의 전체, 위대할 땅을 부정시키고, 한번 더 주식시키고, 암성은 당한 도와되지 못한 것이다. 추출장에는 인벌레 3마리가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왕님. 실체들 사이에 잠복한 무리가 더 있습니다. 너는 최전방에서 점막 종양을 생성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종양이 많을수록 점막은 빨리 퍼질테지요. 하지만 적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적금을 많이 넣으면 좋겠죠. 적금을 넣은 적금을 넣어버려야겠습니까? 적금을 넣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적금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적금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적금이 더 적금을 넣지 않습니다. 적금은 여왕님은 절대 적금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줄을 더 깨워야 해. 새로운 고르곤을 투입해라. 이제 숙소에 쉽게 접수로 지켜보라. 이 곳은 아군이 공덕밖을 씁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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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명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갈기둥이지만이 고르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아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단은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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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물어봤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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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8-8-8-1 불렀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키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 누가 물어봤어?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전진 앞으로. 가기등을 갈기둥지로 출동시켜라. 저그가 깨우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주를 더 깨워야 해. 나는 대란 자취령 이름으로 이 행성을 정복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게 마지막 고르곤이잖아. 안 그래? 네? 뜸들이지 마. 군단이 뭔 줄이 안다. 여행수 없는지. 오신 구간사람이 새장으로 돌아온다. 이리 건지. 끝. 가고 있어. 불렀어?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누가 물어봤어? 군단이 굶주렸다. 그 무엇도 가진 않지? 군단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욕심리. 전진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군단이 굶주린다. 또 궁단은 굶주린다. 아가씨도, 한 번 더 멈추지 못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호퇴! 반복한다! 협곡에 있는 자취령 전 병력은 호퇴하라! 통제불능이다! 캐리건, 나 워필드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 군단에 있는 녀석들 싹 다 데리고 와라. 네 놈들을 쓸어버리고, 조물애기들 또 저리하러 다니기 싫으니까 말이야. 그럼 불굴의 고원에서 보자고, 장군. 여왕님의 증오가 불같이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깔려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야, 이즈샤. 가끔은 내 증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여왕님을 괴롭힌 적에 대한 기억인지요? 아니, 좋았던 시절의 기억. 지금은 사라진 친구의 기억. 고통이 안 들어있지 않고, 독특시킬 선샤에서 웃기고, 독특시킬 선샤에서 발견인치아. 정신애, 정신애가 불구하고, 감사합니다.